퐁퐁퐁 어 통닭이세요 통닭이세요 누구세요 아 배달이요 아 배달이요 아 봉준이 때문에 아 저 새끼가 다 망쳤어 내 설계 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물방 가자 몰방 가자 몰방 가자 몰방 가자 몰방 가자 정면수이 저 몰방을 만져 통담보판 몰방 가자 가자 쫄리면 되죠 통담보판 가자 통담보판 몰방 가자 개색 통담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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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써 junge 숙더는 양이 달라서 안 돼 혈마 혈마 혈말로 bell 혈마의 혈마 숙더는 양이 달라서 안돼 아 increase 혈마 preliminary 혈마 간다. 남자다, 혈마 혈마가자 혈마 가자 남자다 혈암마라톤 어딨어? 어디갔지? 혈암마라톤 어딨어? 혈암마라톤 어딨어? 다쳤어áfic 왕구 형님 3개 감사드려요 왕구 형님 3개 2개 감사드립니다 들어와 빨리 왕고양님 3개 2개 하나 감사드립니다 알았지 왕고양님 3개 2개 하나 감사드려요 볼빵하자 어거 공장에 언급하지 마세요 당황제 시키겠습니다 블랙할게요 다 와이키야 간다 아이고 아이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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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 쟤도 안주네 제발 아 진 내가 해 나 나의 나아 대세시야 나의 대세시야 아유 먼저가면 줘 이거 지금 내가 볼때는 먼저가면 지는 게임이에요 먼저가면 줘 먼저가면 줍니다 전략입니다 시발 전략입니다 이거 먼저가면 줘요 왜냐면 내가 일꾼 일꾼이 딱 나올때 상대가 한바퀴 차이야 뭐야 아 아 쓰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댄지 아 I'm going, no sweat. Alright, no sweat. Alright, yep, I'm going. Yep, sure thing. No sweat. Alright, sure thing. I'm going. No sweat. 못 커해. 아, 아 뭐야 이거. 야 versão 아 걸리는 것마다 왜 이래 아! 이 새끼는 소금인데 난 뭐야 크끄 뭐야 오케이 . . . . . . . . . All right, Dan. Dinosaur! Dinosaur! 뭐야. 왜 돼지야? 오케이 아 일꾼 나와 일꾼 오케이 35만 아니야 이기려면 지금 얼리면 안돼 아니야 얼리면 안돼 아 이거 안 거야 나의 빠이 이거는 기X 노랬습니 나의 빠이 이거는 노랬습니라 마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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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빠이 오 봐봐 개새끼야 나의 빠이 오 봐봐 봐봐 오와와 여름 돋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 아 하필이면 엉덩댄게 야 아 뭐야 존나 아이없네 오케이 모더리저 모더리저 씨발 안보이죠 모더리저 씨발 모더리저 씨발 경기는 거의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경기는 S-11 S-11에서 경기가 끝납니다 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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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12는 앞으로구 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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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지금 집중할 것도 없어요 아 아이고 죽됐어 점찰 두배야 와아 나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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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오는 것마다 왜이래 아이씨 아 나오는데 이상한거 나오고있어 아 어? 아 아 어우 이건네 아 뭐야 이상한거만 나와요 아 진짜 이상한거 만들었네 아 점차에 두배야 나 이런새끼들 이제부터 바로 폭동 이런새끼들 그냥 바로 다 강태블렉 강태블렉 두배하지마 이 시발년들아 아 지금 시발따라 잡았다 백만 저기 봉준씨 워터파크 하셨습니까? 워터파크 하셨나구요 아 뭐야아 아 오그로 끄러운 새끼 나가라 아 나 자꾸 이상한거 나와 들어가잉 개새끼야 아 나 자꾸 리버 나와 이상한거 시바 속내 나 존나 느린거만 나와요 아 이거 사귀맵 아니야 들어간네 이 새끼야 들어간네 이 새끼야 아 아아아아 아 뭐야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요즘에 오줌마 아 뱉망이야 어? 다 안주의 없다 시블라 어?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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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다아 아 드디어 풍경이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따라갔다 나 왜 그렇게 일찍 하는지 아 아 이거 뭐야 빨간 사기 아니야 아 뭐야 아씨 체력자 새끼야 이 새끼는 바른거만 나와요 나만 정글에 영혼에 맞다니 간다 씨바 영혼에 맞다니 간다 어 이 새끼는 바른거만에 맞다니 간다니 이 새끼는 바른거만에 맞다니 간다니 평 26 타피 나쁘지 않아 불압시 아 빨리 나와 제발 나와라 푸륽푸륽 푸륽나와라 푸륽나와라 제바아아아아아아아 ав 이것저것 읽고나와야 빨리 끝날거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연 이거 일꾼 나오면 끝나 일꾼 나와야 될거야 이 새끼 뭐해 이 새끼 치킨 먹고 있지 잠시만요 이 새끼 건거 봐 이 새끼 치킨 먹고 있지 이 새끼 치킨 먹고 있지 야 그냥 일대일로 끝낼까 빨리 아 너무 오래 걸려 영혼에 맞다니 간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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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56만 이제 받았어 씨 어딜 갈 때 베끼야 오 빨리빨리빨리 오 빨리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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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잠깐만 안되가지끼야 아 뭐야 아아 아 리버 나왔을때 죽였으면 안되는데 이 돌데바리 새끼야 조난하던데 200만 역전 쓰이바 추격한다 그렇지 나이스 좋습니다 뭐야 역전당했죠? 역전각이다 역전각이다 자 여러분들 추출좀 해주세요 역전각입니다 형님들 형님들 추출좀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역전각입니다 철구가 쓰이바 역전각입니다 형님들 응원해드릴디요 형님들 철구가 쓰이바 역전각입니다 형님들 그렇죠 좋아서요 설마 이거 나오겠어 그렇죠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나올때냈다 철구가 나올때냈다 너의 운을 믿어보겠다 39만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제바 아 굽나왔다 아 굽나왔다 아 읽고좀 나와라 제발 읽고좀 나와라 아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끝난게 아니고 끝났다까지 끝났다 150만 밖에 와 좋겠어 와 150만만 밖에 178만 와 끝났다 존댔다 와 씨 10개 예 15000시나 15100 야 증언 아! 배틀만 나와! 아! X같네! 아! 어! 오! X발! 어! 어! 뭐야! 아! 아! 저대로 그냥 가자! 돈 없지! 이거 잊고 못 벗지! 20만조! 40만조! 아! 이거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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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아! 아! 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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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나와야 되는데! 제발! 제발! 아! 이거 내가 볼때 빨강 X나 좋은거 나와! 이거 내가 볼때는 빨강 사기맵이야! 진짜 사기맵이에요! 아! 말이 안돼! 일꾼 세번 나왔어! 저게! 나 한번나왔어요! 아! X발! 여럿 32만 아니 안 끝났어 제발 초기화나 초기화 초기화가 답이다 몇 점이야 오케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아 흥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시바 아아! 뭐야 사귀맵 하냐 이거! 시몸아 제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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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사귀맵이네 이거 진짜 레드 사귀맵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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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어이없다 와아! 와아! 아아! 워터파크 하라 하세요 그 대신 아아! 아아! 제 벌칙 워터파크 하라 그래 나 그거 봐야겠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까 경기가 장난입니까? 워터파크 해야 되죠 맞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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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랑 있냐? 뭘? 너 앙? 이거 뭐였냐? 눈이 아빠도 신은살이 된거야 넌 누구랑 있냐? 야 나만 치킨 좀 싸워 빨리 충전이나 해 넌 누구랑 있냐? 자 김몽주씨 아까전에 나한테 1대1로 개찌바린거 있잖아요 자 그거 워터파크 신원하겠습니다 자 워터파크 가세요 자 못봐드립니다 우리 팬들이 지금 분노를 쌓았습니다 당신이 먹트로 해가지고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자 빨리 하세요 자 벌집 가십시다 넌 누구랑 있냐? 자 김몽주씨 아까전에 나한테 1대1로 개찌바린거 있잖아요 자 그거 워터파크 신원하겠습니다 자 워터파크 가세요 자 못봐드립니다 그쪽 어저께 워터파크 했나요? 뭔 워터파크요? 그건 니가 뭔 상관인데 무슨 어제 워터파크 한 그것도 없는데 병신이세요? 어제 워터파크 벌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물을 깔고 자는 벌칙인데 너랑 아무 상관없는 그거였어요 자 빨리 하세요 자 못봐드립니다 그쪽 어저께 워터파크 했나요? 뭔 워터파크요? 그건 니가 뭔 상관인데 무슨 어제 워터파크 한 그것도 없는데 병신이세요? 어제 워터파크 벌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물을 깔고 자는 벌칙인데 너랑 아무 상관없는 자 빨리 합시다 자 워터파크였어요 자 빨리 하세요 그쪽 어저께 부과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홍구랑 워터파크 내기 했냐구요 뭔 홍구랑 워터파크였어요 뭔 개소리세요 뭔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세요 홍구랑 워터파크가 아니라 내가 지면 삼천개 홍구가 지면 워터파크였는데 제가 삼천개 져가지고 바로 쌌습니다 제발 대가리 좀 쓰십시오 대가리가 시발 빡대가리십니까? 어 빡대가리는 맞네요 저기요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굉장히 느려요 워터파크 빨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홍구랑 워터파크 내기 했냐구요 뭔 홍구랑 워터파크였어요 뭔 개소리세요 자 빨리 하세요 지금 따악 배경도 좋습니다 워터파크 각입니다 콕콕콕 나 홍구한테 충전했나 콕콕콕 아 청개야 되는데 500개만 했어 300개 자 자 워터파크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김몽중씨 형님 근데 이거 해도 됩니까? 아니 저는 뭐 500개만 해달라네 500개 더 해줘 빨리 자 김몽중씨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보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전 처먹는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었습니다 당신이 코를 닦고 저한테 완전히 382선 2대0으로 완전히 개찌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영전 당할거면 당신 혼자 처당하고 바로 녹아날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겠습니까? 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00에 더해줘 빨리 자 김몽중씨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전 처먹는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당신이 코를 닦고 저한테 완전히 382선 2대0으로 완전히 개찌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영전 당할거면 당신 혼자 처당하고 바로 녹아날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겠습니까? 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00에 더해줘 빨리 뭐 이건 상관이 없잖아 뭐 형님 했다는데 전화 안했습니다 직군 걸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맴반네 나 자기도 안하면서도 나한테 막 하네 지랄하고 있는데 어디가 한적이 없는데 안그럽습니까 여러분들 자 식군 걸어 일단 저는 식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지요 시청자와의 약속은 어머니의 말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저는 감상을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시청자의 말은 어머니 말과 같다. 철구의 명은? 저는 식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게 뿌리지. 약속은 약속이죠. 시청자와의 약속은 일단은 스타 실력 좀 넓히십시오. 너무 못합니다. 김봉룡씨. 김봉룡씨. 당신이 그러고도 스타 프로게이머입니까? 전만 치어나올 줄 알지. 배만 치어나올 줄 알지. 할 줄 아는 거랑은 아무거나 없습니까? 그냥 첫 스타 졌고 쓰이바 피파하러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지게 뿌리지. 약속은 약속이죠. 시청자와의 약속은 일단은 스타 실력 좀 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일단 운영자님 저는 일단은 여기 방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뭐야 목욕할 때 여기에다가 물을 다 받고 저는 여기에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밖도 난 다음에 저는 여기서 샤워를 할 거예요. 샤워까지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영정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운영자님. 자 일단은 저는 잠시만요. 일단 샤워 용품 좀 들고 올게요. 저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상관이 없어요. 운영자님. 아시겠죠? 예? 일단은 여기가 하와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물 붓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샤워를 하려면 제 몸에 이제 물을 부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시원한 음악 하나 패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운영자님. 이거 영정 절대 아니에요. 잠시만요. 뭐 시원한 노래 뭐 있죠? 형님들?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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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하... 아... 아... 아 더워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바로 할게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내가 뭐 하면엄... 이건 뭐냐면 영정이야. 이게 왜 영정이야. 영정 아니지. 여기 침 explor기는ret Senior 여름이다. 잠시만요. 어.. 1 2 1 2 2 자 아 여름이다 아 시바 아 여름이다 와 나 시바 한 번 더 해야지 자고 아 아 시원해 아 시바 와 시바 와 진짜 시원하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좋은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아 아 시바 더 찰지게 먹어라 더 찰지게 더 많이 부어야 돼 뭐 타바까지 안됐어요 끝났습니까? 좋습니다 양치질도 하세요 양치질도 하세요 양치질도 하세요 양치질도 빨리 떠나자 어머니 오셨나보라 야야 따다로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철구가 죄송합니다 스타를 너무 잘해서 철구가 쓰이봐 죄송합니다 어 아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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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했습니다. 인정은 보입니다. 인정은. 와 근데 이 새끼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빨간색 이거 살 튼 거 맞지? 감사합니다 형님. 와... 형님이 워터파크 한 뒤에 형님이 주신 부금. 청소할 때는 이 부금을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금을 쓰면 이제 별붕선이 잘 당겨질 겁니다. 자 저걸로 드십시오. 자 갑시다. 사계 파이터 실패할 때. 좋습니다. 감성발이 부금 딱 좋고요. 근데 물이 얼마 없는데요? 뭐야. 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스며들었나요 벌써? 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물이 왜 없나요? 감사합니다. 잘ING 채팅창을 계속 보고 계신데 별풍선 안터집니다 별풍선 안터집니다 안터집니다 보지마십시오 청소에만 집중하십시오 괜히 채팅창만 보면 이 새끼 감성팔위한다 그런것 때문에 별풍선이 더 안터집니다 프로 방송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창 보지마시고 청소에만 쓰이바 열중하세요 한글팽그룹까지 감사드리구요 자 일단은 청소하라 홍구한테 일단은 홍구도 이거 보고 있네 홍구한테 일단 별풍선 쏠게요 홍구야 수고했다 홍구야 내일 보자 최구형 오늘 수고했다 오늘 같은 합작을 만들어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좋게 생각한다 도로서 청소하라 도로서 청소하라 도로서 청소하라 꺄세요 꺄주세요 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나 야 내일 멋지게 좀 꾸미고 와라 뭐야 어 뭐야 저거 이게 철고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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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까 뭐다 이게 아무리까 최성용 철고영립이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깔끔하면 철고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철박이야 백만 철박이들 다 철박이야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방종했네 세트가 더블! 공주민 청소 방송에 나가야겠다. 더블! 세트가 전체로 3,900원! 3,900원! 5,900원! 개, 개대기! 이 새끼! 홍구보다 이 새끼 보니까 존나 웃기네! 이봐! 아아... 아아... 동성끼리나, 동성끼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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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났나? 별 분은 없어 이 개새끼 어떻게든 별 분은 몰라고 이 씨벌럼 하는 짓이 씨마 나랑 똑같냐 이 새끼는 나 근데 잠시 별 분 볼게요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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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